대구 아파트의 기존 매매 시장과 신규 분양 사이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계자들에 따르면 대구의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은 2015년 11월 최고점을 기록한 이후 지난 5월까지 17개월 동안 보합 또는 하락세를 보이며 떨어졌지만 이에 반해 상반기 4곳의 신규 분양단지는 경쟁률 166.6대 1로 지난해보다 2.4배 이상 증가하며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한편 부동산 자산관리연구소 측은 대구의 아파트 시장은 장마가 본격화되면서 거래량이 줄어 양극화는 더 심화될 것이라며 신규 분양단지 주변은 상승세가 나타나겠지만 입주단지 주변은 약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